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장훈입니다. 아름다운 쪽빛 일주, 남해안 해안 경관도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운 거금대교를 지나 바닷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보석같은 해변인 익금의 수욕장과 섬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시로 새겨놓은 금이 12공원을 만나게 됩니다. 섬을 목처럼 연결한 전망대에서 친환경 갯벌을 감상하고 가사리 습지공원에서 갈대산식로를 걸어보세요. 밤에 음모래 비치는 쪽빛바다와 눈부신 백사장 짙은 솔숲을 품고 있습니다. 우글구글한 물미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이국적인 독일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영평인노을길에서 달아전망대까지 바다노을길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고 통영문화산식로는 형형색색의 야경이 자랑입니다. 남해바다 8개 물길 따라 이어지는 쪽빛이 남해바다 8개 물길 따라 이어지는 쪽빛이 아주 황홀한 바다를 품에 안으세요.